할렐루야! 오늘은 10편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인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이죠 그 10편 50편 결론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이죠 10편 50편의 흐름은 구약시대에 여러가지 제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여러가지 죄 문제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피울림이 없음 즉 제사함이 없는 이라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형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우리 요청하시는 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여야 될 일이 뭐예요? 감사하는 이죠 아멘이죠 아 그래서 모든 그 제사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 그 근본정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만이 해답이다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와서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감사 찬양을 올릴 수 있다 제대로 감사 찬양을 올릴 수 있다 성령 충만만이 해답이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해답이다 성령 충만만이 길이다 아멘이죠 제가 청년때 다니던 교회 십자가 바로 밑에 성령 충만 크게 이렇게 써놓은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대개명인 하나님을 마음을 낳고 힘을 낳고 뜻을 낳고 목숨을 낳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내 몸가처럼 사랑할 수도 있고 신약의 세개명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도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하는 일 그리고 또 성령 그 일을 할 때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이런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아멘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한다 전도하면 성령 충만이 주어진다 아멘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 왔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줄어든다 소멸된다 이걸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본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말씀이고 성령이니까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면서 읽고 아멘이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지도록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과 기도 그럴 때 그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이 왔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 또 이건 그 성령에 소멸된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 순종은 그야말로 사무일체가 돼야 된다 진정한 사무일체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대로 또 순종하고 아멘이죠 순종하면서도 기도하고 겸손하게 그럴 때 그 사람의 순종도 또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 말씀 두 가지 기도의 전심전력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깨닫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또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해야 될 여덟 가지를 정리해가지고 열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은 신약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 10개명이 된다고 할까요 기도와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여덟 가지 첫째는 역시 믿어야 되죠 믿어라 기도 말씀하고 기도 하는 가운데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믿어야 될 다섯 가지 그리고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 다섯 가지 정리했습니다만 여하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믿음이 주어진다 믿음 정말로 큰 믿음이 주어지고 담대함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실천에 나가게 되는데 우리 해야 될 일들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우리 믿음 첫째 순종 저는 믿으라고 해서 믿는 건데 이 믿음도 일종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자꾸 믿어야죠 근데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때 그 의문을 무시해버리면 믿음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문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선배를 찾아가서 배우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큰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요 여하튼 그 저는 믿음도 순종의 하나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믿음과 순종이면 다른 게 아니고 순종할 내용 중에 하나가 믿는 거죠 의심이 일어날 때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배우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믿음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 깨닫게도 그렇고 실천하기도 그렇지만 자꾸 기도하고 순종하고 배우고 하면서 완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요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천하제일의 말씀이다 아멘이죠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태양과 같은 말씀이다 이 세상 구약 종교 사상 인간의 철학들 다 기껏해야 보름달 별 전등불 촛불 등잔불 예지나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태양과 같은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목숨도 바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경기에 다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죠 그 기도하고 말씀에 전심전력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맞고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믿음에 반드는 의심일 텐데 일어나는 의심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적인 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그 의심을 나도 갖고 그것을 극복하고 풀고 해답을 찾고 그래서 그걸 전도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한 이게 진실한 믿음이죠 그냥 뭐 무조건 막연히 삐심이다 한다 계속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감사와 전도는 필수과목이 감사 예배 찬송 감사 찬송은 감사하는 거죠 전도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을 때 그 감사가 전도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될 내용 가운데 감사는 또 순종의 하나죠 그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 전도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10가지 10개명 신약시대 10개명을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게 또 다 그 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체입니다 일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지 그 이 10가지 가운데 뭐 하나만 있고 다른 거는 뭐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 이를테면 정신면체랄까요 그 정신면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육면체 그 믿음의 우리 신앙 기독교 진리의 그 10가지 측면이 이렇게 일체로 되어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지 따로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해계 육적으로 살던 삶을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식 개정 고치는 것 개선 대과천선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해계인 동시에 또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 찾아보면 은근히 그냥 저절로 부기 영화 권세 명예 쾌락 이런 거 욕심이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날마다 해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해계하는 성령이 오시면 해계를 하게 하거든요 성령 충만 과 해계 는 같은 것이다 해계할 때 성령 충만이 이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해계하게 된다 아멘이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잘 믿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아멘이죠 그리고 진실한 해계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사랑의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용서해야 되고 하나는 베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겸손 섬김 그리고 성결 이 열 가지 덕목이 정말로 하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용서하고 남을 베풀고 남에게 베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고 성결하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인의 선 덕이 전체적으로 하나다 그 중에 믿음도 하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기쁨 소망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천국의 기쁨 소망 평화 이런 것은 천국의 성령 충만의 부산물을 정리하는 게 좋겠죠 여하튼 순종해야 될 것은 물론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순종해야 될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것도 순종해야 될 내용인데 여하튼 오늘 10편 1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 시시됐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그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맹세까지 가서는 안 되고 누가 맹세하려고 하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잡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부도 내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 안 하시고 너 부도 냈지 하고 조금씩 책망을 하시는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절대로 우리 맹세는 하지 말 것이로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걸 부도 내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거죠 선한 소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신약시대에는 맹세로 가서는 안 되지만 성령 충만 가운데 선한 소원 일어난 그것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히 해라 우리 인생들 이 세상 자체가 환란 이 세상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그랬는데 환란 가운데 있죠 우리는 하나님 불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히 하니 그 행위를 얽게 하는 자에 행위가 의롭고 바른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신약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믿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용서하고 성결하고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 천국을 앞당겨 사는 유로 말할 수 있는 천국의 사랑 깊은 평화로 충만하고 또 생기 진리 빛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도 예수 그리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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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